오늘은 앞으로 10년 이런 사람이 살아남는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할 책은요 김용섭 저자님의 프로페셔널 스튜던트입니다 오늘날 가장 잘 나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기업이죠 이 기업의 창업자이자 CEO인 젠슨 황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20년이 어메이징 했다면 다음 20년은 공상과학과 같을 것입니다 어메이징도 대단한 단어이잖아요 근데 다음 20년은 공상과학 같다라는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한다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기술적 진보와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기술의 발전 속도예요 영어로 Singularity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번역하면 특이점이라는 건데요 이 특이점이 뭐냐 기술적 진보가 인간 사회에 급격하고도 되돌릴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오는 그 순간을 말해요 근데 이 Singularity, 이 특이점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느 순간순간마다 왔거든요 근데 앞으로 20년 동안 그 기술의 진보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 Singularity가 가져오는 그 파급력과 속도, 변화의 속도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과거 시점에서 어떤 특이점이 있었느냐 예를 들어 본다면 이런 겁니다 바퀴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진짜 운송수단의 대혁신이죠 다 들고 옮겨야 되는 건데 바퀴가 만들어졌으니 굴릴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종이 같은 거 또 문자 같은 거 증기기관, 내연기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서 컴퓨터 그리고 무엇보다 현대인의 필수품, 스마트폰 등이 있죠 이것들은 인류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타임머신이 없는 한 과거로 돌이킬 수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기술적 진보의 포인트들이 Singularity라는 거예요 공학, 이과 쪽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문과 쪽에서 역사학자도 이 특이점을 말하고 있어요 사피엔스, 호모데우스의 저자인 유발하라리가 그렇거든요 미래에는 이 로봇과 인공지능과 같은 이 자동화 설비에게 일자리를 뺏겨가지고요 안타깝게도 인간 사이에서 쓸모없는 계급이 탄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즐리스 클래스라고 부르고 있어요 참 무섭고 비참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래가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Singularity가 유즐리스 클래스가 만들어지는 그 Singularity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발하라리가 정말 안타까운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예정된 미래 앞에서 현재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것들이 쓸모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40세가 될 정도면 전혀 쓸모가 없어질 거라고 대답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공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전혀 쓸모없는 것들을 우리나라 학생들 한번 보십시오 초중고 그렇게 합쳐서 거의 10여 년의 세월을 쓸모없는 것을 배운다 그것도 스트레스 받아가면서요 이게 정말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젠슨 황이 지난 20년이 어메이징했다면 다음 20년은 공상과학과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공상과학 같은 미래를 만들어갈 그 특이점을 갖고 올 핵심 분야는 무엇인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인공지능, AI, 유전공학, DNA, 나노기술공학, 로봇공학 이런 분야 등이죠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에서 특이점이 만들어져 가지고 비즈니스 상황이 바뀌고 산업이 바뀌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 사람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것들을 다 배울 수가 없겠죠 한 사람이 인공지능도 알고 유전공학도 알고 나노기술공학, 로봇공학 이거 다 전문가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또 배움을 손에서 완전히 놓을 수는 없겠죠 그러면 이제 답이 없는 거죠 그냥 지금 이 순간 포기하는 순간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생존이 불가해지는 건데 그래서 김용석 저자님이 이런 분야들에서도 통용될 수 있고 또 미래에 또 이 분야 외에서도 특이점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때 유연하게 또 나를 적응시킬 수 있는 그런 필수적인 분야 공부과목이 있다는 거예요 공부거리 우선 두 가지는 학습 마인드와 관련된 겁니다 이 학습 마인드를 태도, 애티튜드 거기에 탑재해야 된다는 거고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공부하라고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합치면 총 네 가지예요 책에서는 다섯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저는 네 가지로 정리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시켜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필요한 건 학습 마인드인데요 러닝 바이 두잉 마인드가 필요해요 러닝 바이 두잉 이게 뭐냐면 두잉, 일하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일을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어땠느냐 현재까지는 두잉 바이 러닝이 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고 나서 배운대로 일을 하는 거죠 다 배우고 시험 보고 그리고 나서 현실에서 현장에서 만들어보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만들면서 배우고 또 배우면서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두자면 만드는 거, 실행하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산업 현장, 그 실무 현장에서 부딪히는 게 먼저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요 요즘은 현장의 변화 속도가 너무도 빠르기 때문이에요 기존 고등학교나 대학교 시스템처럼 3년에서 6년을 먼저 학교 기관에서 배우기만 하고 그 다음 나와서 현장에서 일을 한다는 거는 이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책에는 마이크로 칼리지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번역하면 작은 대학, 미세한 대학 이런 거겠죠 유니버시티, 대학교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이 마이크로 칼리지에서는 짧게는 몇 주에서 아무리 길어도 몇 달간만 배웁니다 단기간의 학습 과정으로 운영하는 대학인데 학위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상관이 없어요 현장에서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해요 거기에 방점을 두고 운영되는 게 마이크로 칼리지입니다 이 마이크로 칼리지는 왜 세워졌냐면 지식 정보에 반감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내가 배웠어도요 앞으로 1년 후, 2년 후 이렇게 되면 그 중에서 쓸모없는 지식이 점점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반감되는 거, 50%로 줄어드는 그 기간이 더욱더 짧아진다는 거예요 앞서서 유발하라리도 말했죠 학교, 학생들이 너무 안타깝다 왜냐하면 그들이 40살이 됐을 때 전혀 쓸모없는 지식들을 지금 배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그것과 통하는 거죠 그 철학과 통하는 겁니다 마이크로 칼리지가 앞서 이야기했던 싱귤레리티 대학 여기에 학교 모토가 뭐냐면 바로 러닝 바이 두잉입니다 그리고 또 다빈치 연구소라는 곳이 있거든요 또 구글에서 운영 중인 여러 실무 교육 과정도 있어요 다 이런 식입니다 마이크로 칼리지의 철학에 입각해 있어요 현장에서 수요가 생기면 그걸 바로 공부를 시키고요 또 현장에 바로 투입해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또 수요가 생기면 또 공부를 하고요 또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산업적인 수요와 필요를 기존 시스템보다 훨씬 더 긴밀하게 파악하고 반영을 하는 그렇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두잉의 방점을 두고 현장에 존재하는 실제 문제의 바탕을 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실천하면서 일하면서 배운다 러닝 바이 두잉 이게 첫 번째 필수로 가져야 할 태도이고요 두 번째 이것도 학습 마인드와 관련된 건데 우리의 태도에 있어서 마음에 있어서 더더욱 하고 싶은 거 그것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욕망이 더 강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 충실해야 돼요 노후 측면에서도 이런 말 하잖아요 연금이 최고가 아니라 단돈 100만 원이 나오더라도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평생 일하는 게 노후 측면에서 가장 좋은 노후대비라고 하잖아요 앞으로는 너무나도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장수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에 평생 공부해야 되는 시기는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 자체를 끊임없이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하고 싶고 좋아하고 잘하는 분야를 택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고 싶고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더 찾으려고 하고 더욱 집중해야 한다 애초에 이런 결단을 빨리 내려야 돼요 한 1년, 2년 배를 조금 굶을 수도 있죠 돈을 잘 못 벌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기가 아까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생이 너무 길기 때문에요 앞으로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진로를 찾는 데 있어서 제2의 길을 찾는 데 있어서 하고 싶고 좋아하고 잘하는 것 이것에 더욱 매진해야 된다 더 몰입해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는 구체적인 분야로 과목 분야로 들어가는데 세 번째 코딩을입니다 코딩 코딩입니다 코딩 코딩을 배워야 돼요 영어로 리터러시 하면 문외력인데 이제는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용어를 쓰죠 디지털 문외력이에요 이건 뭐냐 디지털 소프트웨어를 직접 만들거나 이해하거나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SNS 기술이 있어요 소프트웨어죠 그러면 그 SNS 기술을 만드는 거면 진짜 금상첨화고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인스타그램을 배운다거나 유튜브를 배운다거나 블로그를 할 줄 안다거나 등등입니다 중국에서는 노숙인도 QR 코드를 내걸고 모바일 페이로 적선을 받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디지털 리터러시를 길러야 되는데 무엇보다 나이가 어리면 아닐수록 코딩 언어를 직접적으로 다룰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언어, 자바, 파이썬 같은 것들요 국어, 영어처럼 필수적으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무조건 학교에서 쓸데없는 거 배우지 말고 이 코딩 언어 배우라는 거죠 근데 이 공부 방법이 기존의 입시 시험식으로 가면 안 되고 앞서서도 말했지만 러닝 바이 두잉으로 프로젝트성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금 아마추어스럽더라도 결과물을 만드는 거죠 결과물을 그래서 그 결과물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피드백을 주고 거기서 또 뭔가를 배우겠죠 그럼 그거를 또다시 결과물에 반영을 해서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이렇게 실제로 만들어내는 학습 방법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020년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나우라는 모바일 앱이자 웹사이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대구의 중학교 3학년 학생인 최영빈, 이찬영 군이 만들었어요 이게 앱 개발을 착수한 지 일주일 만에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중3 학생들이 이걸 만들어? 교과 과정에도 없는데 만들면서 잘 모르는 것은 구글 검색을 통해 해결했다고 해요 러닝 바이 두인이죠 이런 태도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경우는 2014년부터 초중고 12년 교육과정에 컴퓨터 과학을 정규 과목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영어, 수학, 과학, 스포츠와 함께 컴퓨터 과학을 5개 필수 과목 중 하나로 지정을 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컴퓨터 언어를 익혀야 하고요 C언어, 자바 이런 것들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두 개 이상 익혀야 해요 의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2018년부터 공교육의 코딩 교육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 시간도 짧고 아직 수준도 낮다는 것이죠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이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기존 교사가 잠깐 연수를 받고 교육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수박 겉핥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물론 교육기관의 변화도 중요합니다 교육기관의 역할 여전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최영빈, 이찬영 군처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환경에서는 그리고 결국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렇게 스스로 찾아가는 공부, 애티튜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러닝 바이, 두잉 지금은 인터넷 시대 SNS 커뮤니케이션 도구들이 너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찾기 쉽죠? 유튜브나 구글 검색하면 자료도 너무 많아요 대구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한 것처럼 성인들 물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몇 년간 배운 것을 축적한 다음에 몇 년 후에 써먹는 게 아니라 배운 것을 최대한 실전에서 적용해 보고 현장에서 부족한 점을 다시 공부하고 또 물어가고 검색해 보면서 계속해서 스스로 배워가는 이 학습의 자가순환고리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코딩을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고 했는데 코딩 공부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프로젝트 결과물을 만들고 대중들의 피드백을 받고 업데이트하고 이론 공부하고 다시 업그레이드하고 자, 네 번째로 반드시 공부해야 할 것은 돈 공부예요 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인 앨런 그리스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를 모르고 사는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금융 문맹이 문맹보다 더 무섭습니다 앞서서는 디지털 리터러시고 금융 문맹은 파이낸셜 리터러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금융과 경제에 대한 공부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식 투자예요 이것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현재 한국인의 현재 금융 문맹 수준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거죠 OECD 국가들 중에서 최하위권입니다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은 둘째치고 사기를 당할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사기꾼들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 빙자형 사기나 보이스피싱 같은 것들이죠 또한 뒤늦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투자판에 들어옵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데 소위 찌라시, 카더라 통신을 믿는 거죠 코인, 암호화폐 이런 것들 제대로 된 지식 없이 굉장히 리스키한 투자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빚을 지게 되고 신용불량자나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기도 하죠 실제로 그런 기사들 많이 나오죠 이럴 경우 큰 빚은 돈만 있는 게 아니라 인생 자체를 이른 시기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영국, 캐나다와 같은 주요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학교 교육에서 금융 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유대인의 경우, 그렇죠? 어릴 때부터 부모가 직접 자식에게 경제 교육을 시켜요 자녀가 13세가 되면 바르미치바라는 성인식을 하는데 이때 부모와 친지들이 추기금을 줍니다 수천에서 수만 달러까지 그러니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주는 거예요 이 돈을 주식, 채권, 펀드 같은 금융 상품에 직접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주변 전문가 지분들과 대화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돈이 들어갔으니 책도 많이 읽겠죠? 경제신문 같은 것도 읽겠죠? 그렇게 꾸준히 팔로우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실질적인 돈 공부를 하는 거예요 돈을 넣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러닝 바이 두잉이죠, 그렇죠? 거기서 자산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고 시기에 따라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한 감각을 채워시키는 겁니다 스무살이 돼서 중고등학교 입시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들어가서 아니면 대학 졸업하고 투자판에 들어오는 경우가 완전히 다르겠죠? 존니 대표님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과 일맥상통해요 주니어 펀드 같은 거 가입 많이 하라고 또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진짜 살아있는 돈 공부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현실, 실물 경제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돈이 들어가면 기업, 산업 이게 그냥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 시각이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투자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 투자의 원리란 압축하면 시간과 복리, 기하급수적 성장 이런 개념들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노동소득만 알게 되는 거죠 노동소득이라는 건 뭐예요? 뭔가 쥐꼬리만큼 오르는 매년 인플레이션만큼 오르는 고정된 월급 그거를 이제 바라보고 일하는 거기에 조금 더 보너스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일자리만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이 투자는 뭡니까? 내가 100만 원을 넣었으면 그게 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지수 성장을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를 경우에는 그냥 리니어한 1차 직선의 방정식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야가 좁아지는 거죠 한국의 경우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이게 입시에 매달리느라 돈에 대한 러닝 바이 두잉이 없다 보니까 이거 돈 공부한다고 하면 대학 우선 들어가서 해 성인이 되고 나서 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수준이 낮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일자리를 찾을 때랑 연결을 하면 공무원, 대기업 이런 걸 선호하게 되죠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좀 더 도전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업을 하게 되면 창업을 하게 되면 아니면 투자 쪽으로 가게 되면 기하급수적인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거를 일찌감치 알게 되니까요 이런 거를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존이 대표님 같은 분들이 항상 강조하는 게 청소년 때 학원 입시 수업에 거액의 돈을 갖다다주지 말고 30만 원이 되든 50만 원이 되든 금융 투자를 직접 하라는 거죠 거기서 배우는 경제 교육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돈 공부 관련해서 자료가 넘치죠 유튜브에 3프로 TV도 있고 신사임당 TV도 있고 조니 대표님도 직접 방송하시고요 책도 얼마나 많습니까? 방송도 많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가학습 손안고리 코딩을 스스로 공부한 그 중학생들처럼 말이죠 자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10년 이런 사람들이 살아남는다 어떤 사람들인가요? 4가지를 알고 갖고 있는 사람 생존 확률이 높습니다 첫 번째, 러닝 바이 두잉 이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 몇 년씩 배우고 나서 일하는 게 아니라 실행을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 주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두잉이 실천에 방점이 더 찍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갖고 있어요 두 번째는 더더욱 하고 싶고 좋아하고 잘하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 1년, 2년 수입이 없더라도 이런 메타인지죠 자기에 대한 이해가 높은 사람 왜? 평생 학습 시대이기 때문에 평생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싶고 좋아하고 잘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코딩 배워야 돼요 100번 양보해서 내가 코딩을 직접 하지 못하더라도 그 소프트웨어를 이해하고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중학교 3학년 최영빈, 이찬현 군도 해냈죠 중학교 3학년이 해냈어요 러닝 바이 두잉 식으로 해냈습니다 네 번째 돈 공부 더 구체적으로 금융, 경제 더 구체적으로 주식 투자예요 어린 나이부터 기업에 투자하고 기업을 공부하고 산업을 공부하고 자산배우분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거 잘 생각해 보면 꼭 명문대학에 가서 배울 필요가 없어요 마이크로 대학교 소개해드렸죠 산업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러닝 바이 두잉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저도 지금 이렇게 유튜브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은 제 스스로 느낄 때 일단 컨텐츠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고요 유튜브에 올리면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구글이 제공하는 데이터 툴 거기서 데이터를 보는 게 제일 좋은 공부법이더라고요 이것도 일종의 러닝 바이 두잉이죠 이렇게 하루 이틀 6개월 1년이 축적이 될 때 투자의 개념 기하급수적인 그런 성장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10년 꼭 생존하시고 번영하시고 잘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웅달티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